네 변함없는 목소리 김민정 선배님의 무대까지 만나보고 왔는데요. 요시씨 이번에도 엄청난 선배님들이 기다리고 계시죠? 네 왔습니다. 데뷔 후 17번째 봄을 멤버들과 함께 맞이했다는 그야말로 국가대표 아이돌 그룹이죠. 바로 슈퍼주니어 컴백 무대가 기다리고 있는데요. 네 오랜만에 슈퍼주니어 선배님들의 감성 가득한 무대가 공개될 예정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. 그보다 먼저 이번주 1위 후보 두 팀이 준비 중입니다. 비투비 대 스테이씨, 스테이씨 대 비투비 스테이씨의 무대부터 만나보시죠.